공인중개사 공부하다가 이렇게 저기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니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겁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학교 가고 싶어요. 그냥 사세요. 사는 게 낫지. 제가 고시 공부하다가 몸을 하도 망쳐봐서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니까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잖아요. 하나씩 그게 있죠. 지금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하나씩 조금씩 나타나가지고 몸이 안좋아지니까 몸 관리 잘하세요. 자 하여튼 우리가 저번주까지 저번 저번주에 우리가 면접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 반팔해요. 나는 이제 오리털에서 털로 쫓기 바꿨는데 아니 전부 다 반팔 분위기가 아니 그래도 저는 그래도 4월달까지는 쫓기를 좀 고소하고 왜냐면 아직도 추워 죽겠는데 지금 지금 날씨가 겨울 같더라고 보니까 지금 바람 불고 막 그래갖고 어제도 일상 같더니 막 바람 불고 그러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여러분 강의 때문에 목 보호하려고 아직도 스카프 하고 다니고 목도리 하고 다니는데 몸 관리 잘하세요. 남들 따라가지 마시고 자 오늘은 그 지적공부부터 지적을 다 끝내야 되니까 자 여러분 거기 뒤에 이제 지목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거기 면접까지 봤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몇 페이지 할 차량이냐면 자 페이지 200 자 273페이지 있죠 오늘 지적공부부터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자 지적공부 서설 나오는데 지적공부 의의가 나오죠 의의가 나오는데 네 일단 지적공부는 뭐예요 보통 개수를 따지면 몇 개예요 일곱 개입니다. 근데 이제 전산처리까지 포함이 여덟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에 저번주에 공부한 게 저번 저번주에 공부한 게 뭐예요 행정구역 뭐라고 소재 그 다음에 땅 번호 뭐예요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자 면접 자 그 다음에 경계 자표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를 여섯 가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뭐에 대해서 지번 지목 면접 경계 이 네 가지가 시험에 계속 뭐예요 계속 출제하고 있으니까 이 네 가지를 잘 살펴두셔야 돼요 하여튼 지번에 대해서 신계등록하고 등록절하는 인접지 인본부 인접지 본문에 뭘 붙인다 부문 붙인다 예외가 인털료고 최정부문에 다음 부문이고 꼭 뭐예요 건전지 꼭 그 스티커 붙여갖고 건전지 이렇게 꼭 했다 놓고 그 분전지는 나부부 권전지 앞선지는 신권지 있죠 반복절입니다. 그거 그거 책상에 앉아서 저 머리 말길 때 그건 뭐 민법하고 학계론 공부하고 점심 먹고 우리 시험이 우리가 보통 시험이 이 2차 과목 중에 공실법이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 보는데 그게 보통 한 4시 반 정도에 끝나니까 한 3시나 4시 인간이 최악한 시간 있죠 최악한 시간 그때는 이제 그 시간에 공실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때 시험 보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주최 측에서 왜 그런 의도를 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법을 뭐예요 공법을 자 2차 과목 공법을 공법하고 중개사법 먼저 보죠 사람들이 공법을 딱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멘탈이 갑니다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 어차피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공실법은 아무리 뭐예요 어렵고 쉽고 구분이 안 돼 어차피 끝나니까 생각해 아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저기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자 이 합격률을 뭐예요 그걸 낮추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그 1차가 끝나고 점심 먹고 뭐예요 제일 먼저 이제 공법하고 중개사법을 놓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3시나 4시에는 뭘 보자고 공실법을 꼭 공부했고 그때 이제 시험 보니까 그래서 자 이 지번에 대해서 꼭 뭐예요 자 암기하고 이 지목에 대해서는 뭐예요 몇 가지 네 가지 28개를 네 가지 맨 처음에 뭐예요 특징이 뭐냐 특징 그래서 전답은 뭐예요 경적 방식의 차이다 물을 뭐예요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직접 이용하느냐 자 창고용지는 뭐예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소지형 다만 이렇게 나오면 자 다만 단소지형에서 예컨대 소흥류관하고 소흥수관의 저장시설 부지는 잡종지다 아 그건 광천지가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천일제원 방식이 아닌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 끌어져서 자 만드는 건 뭐예요 소금 만드는 건 자 염전이 아니고 공장종지다 했죠 단소지형 보고 그 다음에 A안에 B있죠 큰 거 안에 작은 거 어디 법조사 안에 뭐예요 쌍사사 독등은 종경지 아파트 단지 내 통로는 뭐예요 대 이런 식으로 A안에 B 그 다음에 잡종지는 왜 그랬죠 자 무슨 차 똥차 이용하는 변수용차 뭐예요 변수용차 운전하는 이땡콩이 있죠 도축자 업무를 체석자 업무를 거리고 그렇게 왜입니다 언제 하자고 꼭 3시나 4시 졸릴 때 졸릴 때 졸릴 때 뭐 뭐예요 꼭 공세포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하고 복습하자죠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단수처리 있죠 축척이 얼마 500과 600일 때 만약에 면적이 123점 뭐예요 3점 자 123점 뭐예요 4 5 이렇게 나왔다니 그죠 그럼 어디까지 가 소점 아래까지 뭐예요 등록해야 되는데 이게 0.5가 아니라 0.5가 아니라 0.05죠 5보다 크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올리고 만약에 5라면 뭐예요 5라면 앞에가 이게 뭐니까 짝수니까 뭐라고 버리고 홀수면 뭐하고 이거 올리고 자 5 이거 나온다 했으니까 면적 봐두세요 그 다음에 경계를 뭐예요 지상경계 지상경계 있죠 지상경계에 대해서 정리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적공부에 대해서 자 이 공부는 뭐예요 뭐가 있냐 하게 되면 무슨 대장이 있고 토지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임야 대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의 땅을 땅 짓자 하나의 땅을 뭐예요 여러 사람이 뭐라고 공위로 갖고 있어요 공위로 공위로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공유지 연명부 얘기입니다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주권 뭐가 있어요 대주권 뭐예요 대주권등록부라고 하는 게 있다 대주권등록부 자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땅 하나의 뭐예요 소유권자가 뭐라고 여러 명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 명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 토지 대장이 뭐예요 토지 대장에는 면적이 면적만 있으니까 이 땅이 뭐예요 면적이 얼만가를 알 수 있지만 그 이 땅이 뭐예요 형상 있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토지 대장의 땅을 뭐예요 생긴 모양을 뭐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을 통해서 뭐예요 자 모습을 보여준다 그 임야 대장의 뭐예요 임야 대장 땅은 어디에다가 임야도에다가 그려서 보여 보여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땅값이 비싼 토지 예컨대 축축의 500분의 1이다 그 이필지와 이필지를 나누는 구획하는 나누는 뭐예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 꺾인 점이죠 선의 굴곡점 이 선의 굴곡점을 이 경계점을 자 y하고 뭐라고 x라고 하는 뭐예요 그 좌표 있죠 좌표로 등록하는 게 한마디로 경계점을 자 이렇게 경계점을 무엇으로 이 좌표로 뭐예요 좌표로 y축 x축이라는 좌표로 뭐해 놓은 등록해 놓은 뭐예요 장부가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경계점 좌표놓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개수로 따지면 뭐라고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개죠 자 우리가 등기부는 전산등기부만 있는데 뭐는 이 지적공부는 뭐예요 이렇게 종이를 댄 거 우리가 종이를 댄 거를 종이니까 종이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표현할 때는 뭐예요 가시적 공부다 이렇게 가시적 불가시적인 거는 뭐예요 이렇게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이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불가시 공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된 것도 있고 자 정보처리 뭐예요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뭐해 놓은 저자에 놓은 공부가 있다 총 총 개수를 따지면 몇 개예요 이거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대 할 때 가끔가다 잊어먹을만 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담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 인권만 올케 나일된 거 이렇게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올해가 언제냐면 뭐예요 가끔 뭐예요 잊어먹을만 하면 낡은 때 그때예요 그게 지금 때가 5월 5월에 30회가 그때 때가 됐어 그때가 그리고 한 번 자 이 아닌 거는 외울 거 없어요 아닌 거 뭐 인권만 외우면 돼 아닌 거는 우리가 자 저번 저번 주에 봤지만 결본대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뒤에 보면 일람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일람도 여튼간에 일람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람도가 만약에 뭐예요 일람도가 지문에 내 눈에 보이죠 그 일람도는 긍정문이 아니라 항상 부정이야 근데 만약에 문제가 다음 중 틀린 것 하면 그 일람도가 답이야 무조건 그 일람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답이다 생각보다 그냥 이 문제가 뭐가 나오면 일람도라는 단어가 보이면 아 옳은 거 고르라 그러면 이건 틀린 지문이고 뭐라고 틀린 거 고르라 그러면 그게 답이야 무슨 말이죠 그럼 일람도는 뭐예요 몰라야 되는데 일람도는 뭐냐 하면 이 일자가 뭐예요 한일자예요 이게 볼람자고 한눈에 보는 도미냐 예컨대 만약에 여기가 자 이 증촌동에 이 증촌동이란 뭐예요 자 지금 보여줘야겠죠 그럼 이 증촌동에 뭐라고 도로도 있고 뭐예요 이렇게 하천도 있고 예컨대 철도도 있고 그러면 이런 뭐예요 이런 시설물을 한눈에 뭐예요 한눈에 보고 싶죠 근데 도면은 뭐예요 도면은 가로가 몇 cm고 가로가 40cm이고 뭐예요 세로가 30cm니까 좀 내용이 크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예요 몇 분의 몇으로 10분의 1로 줄여 갖고 이렇게 4cm 4cm 3cm로 만들어서 이걸 쭉 4장 이상을 붙여서 연결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 도면 하나에도 뭐가 있어요 이거 도로도 있고 뭐예요 국어도 있고 철도 있고 다 있죠 그걸 이제 뭐예요 이 증촌동이라는 동을 뭐예요 이렇게 다 모서리 이렇게 자 이 도면을 10cm로 뭐예요 10분의 1로 줄여 갖고 연결해 갖고 이 증촌동의 모든 시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람도예요 그러니까 일람도는 그냥 뭐예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되니까 일람도 나오면 뭐죠 이게 틀린 지문이니까 그냥 다음 중 틀린 것 얘기 나오면 뭐가 답이라고 일람도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렇게 공부해야 돼 그렇게 공부해야지 짧은 기간에 합격하지 절대 이 내용을 다 일일이 다 이해하고 암기하려면 미니멈 3년이라 했어요 3년 어 근데 그 최대는 자 사람 딸 승리니까 어떤 어느 지역의 어떤 분은 60에 시작해서 72살에 합격을 했어 어 그러니까 몇 년이라고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그 합격했는데 그분은 점심 먹고 오면 뭐예요 점심 먹고 오면은 그 이 세대 들죠 거의 뭐 딸내미 같은 세대 다 불러다가 어 다 가르쳐줘 그리고 본인만 떨어져 어 어 그 가르친는 사람 붙고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시험이 몇 시에 몇 분 보는지도 몰라갖고 어 몇 분 1차 감옥은 그 50분씩 100분 보는 겁니다 100분 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민법을 민법 시험을 100분에 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깜짝 놀랐는데 그 시험을 몇 분 보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 굉장히 앉아있는 게 지금 그분이 11월 달부터 왔는데 지금까지 뭐예요 시험을 몇 분 보는지도 모르고 앉아있갖고 그러면 그 만약에 민법을 100분 본다 하면 떠낼 삶이 어떻게 돼 이거지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지 딱 몇 분 동안 보니까 50분 동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어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자꾸만 뭐해요 연습하고 그러는 거예요 연습 왜냐면 100분 수업이 100분 이제 민법 학계로 보면 일단 뭐예요 오엠알카드에 옮기려면 이 오엠알카드에다가 뭐예요 일단 15분에서 20분은 투자해야 돼요 어떤 분 있죠 어떤 분 오엠알카드를 못 만들어 갖고 시험장 가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떨어지는 분 있어요 갈매기 표시 이거 이렇게 자기가 꼭 눌러서 이렇게 표시해야 되잖아요 이거 오엠알카드 학교 안 다녔어요 한 번 더 그래 이거 해야 돼요 오엠알카드 그거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연습해야 돼요 그거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100분을 자기가 운영을 해갖고 15분 20분은 오엠알카드를 정리해야 되니까 나머지 몇 분 나머지 뭐예요 85분에서 자 이 몇 분에서 몇 분 보통이니까 이 80분에서 20분을 빼야 되죠 그게 100분에서 20분 빼니까 이 80분 얘기죠 그 75분에서 뭐예요 80분 정도를 이제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민법을 민법을 30분이나 35분에 아니 학계로는 30분이나 35분에 풀어야 돼요 민법은 지문이 기르니까 얼마 자 적어도 50분 정도 잡아서 풀어야 되죠 이거를 모의고사를 보라는 얘기는 이런 걸 운영을 해갖고 자기가 해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 모의고사 보라니까 100분 동안 민법 풀다가 학계로는 다 1번이나 2번 다 긁고 내고 그러는데 그 뭐로 모의고사하면 말도 안되지 그 얘기에요 지금 그 지금 이런 얘기 처음 듣는거죠 처음 듣는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소용없어요 공부 잘하는 걸 어디서 나타나야 되니까 시험을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외우고 외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문제에 적응을 하고 테크닉을 익혀야 돼요 시험문제 문제 푸는 테크닉을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다음 중 지적공부가 아닌 건 외우지 말고 지적공부인 것만 외우고 자 이거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볼상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이 소재지번은 이 소재지번은 모든 공부에 공통입니다 모든 공부에 뭐라고 공통으로 다 뭐가 써있어요 소재지번이 써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목은 자 저번째 문제에 공부했어요 지목은 어디에는 자 이렇게 뭐예요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써요 목장용짐은 이 대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목장용짐은 목장용으로 쓰고 과손인과손이라고 글자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는 지적도나 임야도 이 도면에는 뭐예요 부어로 들어가요 한 글자로 들어가는데 두 글자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 두 장 얼마 차라고 두 장 천원차다 이렇게 그랬어요 부어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용짐 지금 지목은 뭐예요 목자 따서 목도장 목도장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면적은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어요 면적은 유일하게 자 이렇게 면적은 유일하게 뭐예요 유일하게 대장에만 있어요 왜 일단 대장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뭘 거둘려고 만드는 거니까 세금 거둘려고 만들죠 세금을 거둘려고 만드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면적은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대장에만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있어요 도면에만 있고 그 다음에 이 자표라는 것은 어디에만 있다 당연히 뭐예요 경계점 자표 등록에만 있다 그럼 조시 쪽에 시험의 강좌가 쉬웠던 시절에는 담중 지족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뭐가 면적이나 자표가 답이었어요 왜 면적은 어디에만 있으니까 대장에만 있으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 나오냐면 자 4년 전 얘기입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자 매수자한테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 중 뭐예요 어떤 공부가 가장 옳은 곳인가 물어봤을 때 이 다른 건 모르데도 면적은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으니까 대장이었으니까 답이 뭐라는 얘기니까 대장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오니까 외워야 된다는 게 뭐라고 자 이렇게 소지공 뭐라고 소지공 소대장은 소지공 소대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와서 군인이 됐어요 자 6.4 출신도 아니고 3.4 출신도 아니고 뭐라고 공대 나왔다 공대 나와서 소대장이 됐는데 자 군인이니까 무슨 도장 갖고 있어 이거 목도장을 갖고 있다 목도장 그다음에 경도에 살고 있는 자 누구는 좌경면장이면 좌경면장이면 좌경면장은 민간이니까 무슨 도장 축도장을 갖고 있다 자 보자니까 그러면 일단 뭐하고 뭐는 소지하고 뭐예요 집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공통이라고 그랬죠 소지공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 중에 소씨가 뭐예요 소지서부하고 누가 있다랬어요 그 백시 백시부인 있잖아요 소유주인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시고 아 소지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나왔다고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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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 소대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도장 목도장 그래서 이 소유자는 소유자 있죠 자 소유자는 세금 거둬야 되니까 무슨 대장 토지대장 임해되자 그 다음에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소유권 써야 되겠죠 가불병도 쓰고 지분이 4분이라고 써야 되니까 그래서 공개지연명 뭐하고 뭐하고 아파트 대지권로부 그 다음에 목은 뭐예요 지목은 뭐하고 뭐하고 도면하고 어디에 대장 있고 지목대장 어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에만 있다랬어요 도면에만 있고 그 다음에 경도에 경도라는 지역에 좌경좌경 우리가 자파우파 있죠 자파우파 막내 자파우파 그런거 들어봤어 그런 얘기 몰라 아니 요새 무슨 정치 얘기하려면 뉴스를 안 보지 그런게 있어요 우파 자파 그런게 그런게 있잖아요 우파 우파 우리나라 당으로 따지면 그 어디 한나라 한나라 당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어요 아 요새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어갖고 정치에는 전혀 요새 관심이 없어갖고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갖고 지금 지금 저 손흥민 연구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엊그저께 어디 뭐예요 저 삼성이 롯데를 막 그냥 몇대 몇인가 뭐 엄청나게 그런 거나 듣고 알고 있지 하여튼 그게 이제 그게 자유한국당의 우파야 그럼 지금 그 저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당이 여당이 뭐라 그러죠 아 그렇게까지 기억력이 좋을 정도면 올해 꼭 합격하겠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자파라고 그런거에요 그런거에요 지금 어 관심이 좀 갔죠 나이가 몇살인데 지금 어 아이 좋아하지마 다음에 이제 그 후에 하하하 옛날 옛날 막내한테 또 물어보실 어 자 하여튼 이렇게 자아파와 작용 옛날에서 작용 세력 옛날에 면장님들은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회질의를 잘못 받아들여서 자 하여튼 백성들에게 평등하게 뭐해 주면 부자가 될 거라고 잘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 면장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작용 면장님은 자아표는 뭐예요 자아표는 어디에 경계점 어 경계점 뭐예요 자아표도 높고 자 그 다음에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어디에만 있어요 대장님만 있죠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 나왔을 때 면적은 뭐예요 면장만 외웠으면 면적은 대장님만 했으니까 답이 뭐예요 토지대장이다 이렇게 딱 답이 들어온다니까요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축척은 어디에 도면하고 어디에 있다니까요 이거 대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외워보자 하여튼 소지공소 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외우다가 생각 안 나면 다시 보고 소지공소 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목도장 경도에서 알고 있는 자격 면장은 무슨 도장 축도장 그렇게 반복적으로 외워요 반복적으로 외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람이 뭐예요 눈에 꽂히는 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외웠으면 그 다음에 자 토지대장을 외우죠 토지대장을 이 대장이 이제 네모나게 생겼는데 왜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명색이 공인중개사는 대장하고 등기분을 볼 줄 알아야지 대장이 뭐가 쓰여 있는지도 모르고 공인중개사 하면 공인중개사가 창피해 창피하니까 외우자죠 그러면 우리가 책을 보시면 몇 페이지에 거기에 자 이 책에 그 276페이지 있죠 그 276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216페이지에 토지대장 위에 있죠 토지대장과 뭐가 이메아 대장이 이제 소개를 해놨어요 그럼 토지대장과 이메아 대장이 생긴 모양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같아요 틀려요 생긴 같죠 어 자 276페이지입니다 생긴 같죠 근데 다만 어디에는 자 이렇게 뭐예요 200 이 토지대장과 이메아 대장의 차이점은 항상 뭐예요 이메아 대장은 지번 숫자 앞에 뭘 붙인다 그랬어요 이거 산자 붙인다 그랬죠 지번 숫자 앞에 뭘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 산자 붙인다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단 얘기 그러면 자 토지대장 왼쪽 보게 되면 맨 그 왼 왼쪽 위에 뭐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죠 이 고유번호가 있단 얘기 고유번호 자 그러면 이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자 전산처리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 고유번호가 11자리에요 그 11자리가 뭐예요 예컨대 7 하나 둘 삼 하나 자 99 뭐예요 881 이렇게 뭐예요 앞에 열 자리는 이게 바로 뭐예요 행정구역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자 예컨대 전문가들은 이 번호만 딱 보면 아 이게 서울이다 이게 세종시다 이걸 알 수 있다니까 이게 소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예요 다시 1번 하면 이게 1번이라 나오면 이게 토지대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시 여기 2번이면 이기미아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 0100-0001 자 이게 8자리가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앞에 네 자리는 본번 뒤에 네 자리는 뭐예요 부번 그래서 이게 7번입니다 7번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는 이 지금 뭐예요 고유번호가 있다고 하는 것은 1필지를 등록하니까 고유번호가 있다 1필지를 등록하는 공부에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고유번호가 있다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지적도나 이면도는 당연히 뭐예요 도면을 보게 되면 1필지가 아니라 이거 수필지를 이렇게 등록하겠죠 수필지를 그죠 절대 이 도면에는 뭐가 없어야 되니까 고유번호가 없지 왜 1필지만 등록하는 공부에만 뭐가 있다고 고유번호가 있는 것이지 이 도면은 여러 필지를 등록하니까 고유번호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유번호는 이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없다고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없다 아니게 없다 이래서 외우자는 거예요 근데 앞뒀다니까 이제 고도 없다 하는데 너무 어렵죠 말이 왜 고도 뭐 고도를 기다리면 이런 거는 세멸베켓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뭐예요 우리 친근하게 친근하게 뭐예요 자 컨치리하게 외워보자 컨치리하게 뭐라고 니 자를 붙여서 뭐라고 고도리 없다 이렇게 외워보자 고도리 없다 고도리 없다 두 번째 막내 고스톱 칠 줄 알지 고스톱 칠 줄 알지 고스톱 칠 줄 알지 하토 같은 그런 거 할 줄 알지 고스톱 그런 거 못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 이렇게 세상을 재미없게 살아 자네는 할 줄 알지 그치 그래 그거 하토장 볼 때마다 이렇게 외우자니까 고도리 없다고 외우자니까 고도리 없다 그래서 요즘 한 4월 지나면 이제 날씨 밝아지면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어디 저 공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깔아놓고 이제 거기서 하토 치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딱 쳐다보고 고도리 없다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근데 큰소리로 하면 안 돼 할아버지가 열봐서 쫓아올지 모르니까 속으로만 얘기하고 지나다니 고도리 없다 고도리 없다 자 그러면 분명히 있어요 고도리 없다 그랬으니까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다는 얘기니까 도면에만 없다는 얘기에요 항상 한필지가 공유가 등록되는 데는 고유번호가 있지만 한필지가 아닌 데는 고도리 없다 이렇게 외웠죠 왜 그러니 고도리 없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공유지원명부는 한필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여러필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금방 외우고 금방 외우고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다고 그렇게 금방 외우고 나서 이게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 경계점 좌패등록부는 한필지를 등록해요 여러필지를 등록해요 뭘 또 생각해 금방 고도리 없다 이것만 한필지라니까 한필지 이것만 여러필지라니까 나 웃길라 그러는 거죠 지금 자 집중하시고 아니 금방 외웠잖아 고도리 없다고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다고 도면에만 없다니까 이건 이 지번이 있잖아 지번이 한필지는 다 뭐가 있어야 돼 고유번호가 있는데 여기만 없다니까 도면에는 없다니까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하여튼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다고 도면에는 없다고 그럼 만약에 시험문제 나와서 다음 주 뭐예요 지족도 임야도에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일단 고유번호는 제껴야지 왜 고유번호 들어간 건 뭐예요 도면에는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고유번호가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럼 대장 왼쪽에 고유번호가 있고 우리가 이미 뭐예요 이미 반을 외웠어요 반이 뭔데 이게 충청남도 서총과 나면 그게 뭐예요 소재 그 다음에 백번지 하면 이게 지번이고 그 다음에 지목하면 뭐예요 이게 답이고 500제곱미터 하면 이게 면적이죠 그 다음에 자 갑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소유자예요 자 여기다 이제 반만 더 외우죠 반만 그 반만 더 외우면 일단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면적 옆에 답이 이제 지목이고 이 면적 옆에 뭐가 있냐면 자 이동 사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책 보겠습니다 그 27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자 고유번호 소재 밑에 지목 있죠 밑으로 그 다음에 지목 옆에 면적 있죠 면적 옆에 뭐가 있어요 사유가 있죠 사유 어 사유가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게 토지이동 사유야 무슨 사유라고 토지의 이동 사유다 아니죠 그럼 바로 오른쪽에 문제 보세요 20 자 26회니까 자 횟수로 따지면 올해가 30회니까 횟수로 따지면 4년이죠 그 4년 전에 나온 게 뭐예요 다음 중 이동 사유가 등록하는 본부가 뭐냐 아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토지대장이겠지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외워야지 그냥 방법이 없지 이걸 어떻게 해 이걸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 그걸 뭐예요 외우고 자 외워야지 이해가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어디에는 이 면적 옆에는 뭐가 있다고 이동 사유가 있다 토지에 뭐예요 이동 사유가 있다 보통 이 토지이동 사유는 제일 먼저 쓰는 게 뭐냐면 바다를 매립했으면 이게 바로 신계등록이니까 여기다 신계등록 쓰는 거야 토지를 만약에 분할했으면 이게 분할했으면 새로운 땅이 생겼죠 새로운 땅이 생겼으니까 여기다 뭐예요 분할이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쓰는 건 뭐 아니면 뭐하니까 신계등록 아니면 뭘 쓴다는 얘기예요 분할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쭉 이제 뭐예요 토지를 뭐예요 합병하면 합병했다고 쓰고 이게 바로 이동 사유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자가 뭐예요 소유권자가 만약에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요 소를 잡는다 그 소를 잡는다면 뭐예요 우리가 도축장비가 도축해야 되잖아 소를 도축 그러니까 도축장비라니까 여기다 뭐라고 도축장비라고 써보죠 도축장비 도축장비 하게 되면 도 자가 뭐냐면 이게 도면번호예요 자 도면번호는 조금 이따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장번호 있죠 장번호 장번호고 축척이고 이제 비고입니다 자 그럼 축척은 알 것이고 비고는 무슨 비고가 무슨 말인지 알 것이고 이 장번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동사회를 쓴다든가 아니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의뢰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 소유권이 변경된 걸 쓰겠죠 그러면 이 대장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에 그 이 장번호라고 하는 게 만약에 2-1번 써놓게 되면 이 대장의 페이지가 이쪽 중에서 이 앞에가 뭐라는 얘기니까 1쪽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다음 장은 뭐로 써놨어요 이거 2-1 써있죠 그러면 1필지가 등록된 모든 공부는 다 뭐가 있어요 이거 장번호가 다 있어요 굳이 안 외우더라도 아 이 고유번호가 쓴 데는 다 뭘 써야되니까 장번호 써야되요 그 말을 바꿔보면 어디 빼놓고는 도면 빼놓고는 다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장번호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빼놓고는 다 장번호가 있다고 도면 빼놓고는 다 장번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생각해보세요 아 소유권자가 소를 잡는데 도축장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소의 등급이에요 등급 등급이 있겠죠 등급 그래서 소마다 A++++ A++ A++ B 이렇게 등급이 있죠 토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소 잡는데 도축장비가 필요하는데 그 소에 뭐가 필요하다 토지 등급이다 토지 등급 이게 이제 몇 년까지 옛날에는 재산세를 땅의 등급에 따라 거뒀어요 95년까지는 그런데 96년부터는 이제는 공시지가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는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있다 공시지가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네이머나 핸드폰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핸드폰 보기 전에 핸드폰에 무슨 보기 전에 핸드폰 놓으면 뭐부터 보자 보자 니까 이것부터 소유입니다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권자가 소재합니다 무슨 장비 도축 장비 등급가 뭐라고 공시지가 다시 핸드폰 키기 전에 뭐라고 핸드폰 보기 전에 하면 터치하기 전에 핸드폰 보고 내 핸드폰이 내매랍게 생겼으니까 왼쪽부터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도축 장비 등급가 뭐라고 공시지가 이 머리가 될 때까지 이어질 때까지 한 50분만 50분만 만약에 50번을 외웠는데 안 외워지면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나 그 머리 한번 열어보게 여기 앉아서 같이 저쪽에 저 앞에서 데스크에 앉아서 같이 앉아서 하자니까요 소재의 지번 지목 면적 같이 같이 한 20번 한번 해보자니까요 노래 불러가면서 영감해 불러 소재의 지번 지목 면적 같이 해보자니까요 도대체 왜 안 헤어지는지 졸릴 때 한번 반복 한번 찾아와 보세요 반복 한번 찾아와서 한번 해보자니까요 소재의 지번 소재의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재의 지번 고유번호 소재의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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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장비 도축 장비 도축 장비 등급과 가격 소를 잡는데 도축 장비 소 등급과 소 가격 맨 밑에 등급과 가격 다시 고유번호 소재의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소유자 무슨 장비 도축 장비 소의 등급 그 다음에 가격 등급 가격 소 가격이 아니라 토지 토지 가격 공식 공식 이해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몇 페이지 다시 275페이지에 2번 대장애 등록사항 꼭 별표해 주시고 올해 나온다 그랬어요 나온다 그랬으니까 꼭 별표해 보자 275페이지입니다 필요족기사항 등록사항 꼭 별표해 주시고 외웠죠 소재 지번 공통 지목원 목도장 면적원 명장 그 다음에 5번의 소유자 나오죠 그 5번의 소유자하고 맨 밑에 11번의 소유자가 변경한 날과 원인은 뭐예요 연결되어야 되겠죠 왜 소유권은 뭐예요 등급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당연히 뭐예요 그 원인이 매매다 접수받은 날짜가 뭐예요 변경 날짜다 그건 같이 연결해서 보자 소유권하면 자 뭐하고 연결된다고 소유권이 변경이 되니까 변경 원인과 매매상속 원인과 날짜하고 같이 연결해 보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 고도리 없다 왜 그랬죠 개별공시가 맨 아래 있고 도면번호 있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축적축도자 이동사유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뭐가 써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270페이지 제가 제가 이제 작년에 강의할 때 이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독부가 한동안 안 나왔으니까 꼭 올해 나올 테니까 보자 그랬어요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자 다음 중 뭐예요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독부의 공통적인 상황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안 나올지 모르는데 혹시 모르니까 공통적인 상황이 아니라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차이가 나는 거 그 대지권독부에서 차이가 나는 거 한 세 가지만 그것만 알고 있답니다 그러면 굳이 뭐예요 안해와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 뭐하고 뭐하고 공유지연명부하고 이 공유지연명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대지권독부하고 자 대지권독부하고 자 이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일단 뭐는 공통이에요 소재지번은 공통이죠 이렇게 뭐하고 뭐는 소재하고 지번은 공통입니다 뭐하고 뭐 소재하고 지번은 뭐예요 소지공이니까 공통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고두리옵다를 쓰니까 뭐는 있어야 돼요 여기도 고유번호 있어야죠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되고 고유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고유번호는 한필지가 등록된 건 다 있다니까 뭐가 있어야 돼 또 이제 장번호 있죠 장번호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장번호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되고 장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유자 표시가 돼 있어야 되죠 가불병정 소유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돼 있으면 자 소유권 뭐라고 소유권에 대한 뭐예요 지분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여기도 뭐가 여기도 소유자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예요 소유권 뭐라고 소유권 지분이 돼 있다니까 그 아까 이제 소유자 표시가 돼 있으면 자 어디 등기부상에 공유자가 뭐예요 가불병정이 있는데 그중에 누가 의리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을 뭐라고 남한테 뭐 잊었는 게 할 수 있죠? 소유권이 바뀔 수 있죠? 소유권이 변동한 날과 원인이다 그러면 자 거기 책에 보시면 거기 277핀이 맨 아래 보시면 맨 아래 보면 거기 등록사항 있죠? 등록사항 보자죠 아 쓰려고 볼 거 없어요 여기 다 써있어 다 써있으니까 고민할 거 없이 보자니까 거기 277핀 밑에 1번 소재지분 공통이죠 공통이죠 거기? 자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소유권 지분하고 소유자 나왔죠? 아 소유자하고 소유권 지분 쓰잖아 그 다음에 맨 5번이 뭐예요? 고유번호 쓰죠? 고두리 없다니까 고유번호 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장번호 써야지 왜? 고유번호는 한빌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장번호 있죠? 아 거기 장번호 있잖아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소유권 변동단은 같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해오더라도 일단 뭐예요? 아 공유조명부에는 이런 게 써있다는 게 그 감이 오죠니까 일단 뭐라고 소재지분은 뭐라고 공통 그 다음에 뭐예요? 고유번호는 뭐예요? 도면에만 없으니까 다른 데 다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장번호 같이 붙이고 소재지분 공통 고유번호 장번호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자하고 뭐라고? 소유권 지분 있죠? 그래요 왜 여기는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소유자를 쓰고 지분 써야 되겠죠? 그럼 차이점이 뭐냐고요? 차이점이 그럼 우리가 아파트 사시니까 보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아파트 벽면에 여기는 다 마을이던데 가재마을인가? 가재마을 맞아요? 이 앞에 김밥천국 앞에 거기가 가재마을인가요 그게? 가재마을이죠? 그 동네 그 동네 사시는 분이 많은 거죠 지금 보니까 여기 가재마을 사는 분이 많죠? 여기 지금 거기 거기 동네 그 동네 사는 거 반창회 뭐라고 그러지? 아니 그 주민회의 같은 거 하게 모이는 거 반창회? 반창회 하고 그런 거죠 여기서? 아니 하고 나서 반창회 하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쓰였다고? 가재마을 가재마을 쓰였다 이 가재마을이 뭐냐? 이 가재마을이 건물 뭐라고? 건물 명칭입니다 건물 건물 이 건물 명칭이에요 그러면 이 가재마을 바로 밑에 뭐예요? 예컨대 105라고 써 있는 거죠? 이게 바로 105동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토지는 이 토지가 여러 개 만약에 있다 치면 이 토지가 이 지번이 뭐예요? 지번이 600번이고 이건 601번이고 이건 602번이면 이 뭐예요? 토지 등기부는 이 땅 지번수대로 철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건물은 어디에 있는 거니까 땅 위에 있는 거죠? 그럼 600이라는 땅 하나에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섰어요 들어섰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605, 6075, 608, 609 나오죠? 그럼 이 건물들은 다 뭐가 같아요? 대지번이 같으니까 건물 등기부가 뭐가 필요해요? 순서가 필요하죠? 순서가 순서가 필요하죠? 순서가 필요하니까 뭘 써놔야 돼요? 이 건물 번호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라고? 등기부에 있다 어디 있다고? 등기부예요 항상 이 대지권 도목변은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건물 번호예요? 건물 명칭이에요 건물 명칭이 있다 건물 명칭 이해했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우리가 전유부분 건물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전유부분이라고 하니까 이 전유부분에 대한 뭐예요? 건물 표시가 돼 있다 전유부분에 대한 건물 표시가 그 다음에 이 전유부분이 뭐예요? 20평이면 20평 30평이면 30평 건물 평수에 따라서 땅에 갖는 이 땅에 갖는 땅 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고 대지권 뭐라고 얘기한다? 비율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또 나온다면 다음 중 공유주의연본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답으로 잘 등장하는 게 뭐예요?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라든가 대지권 비율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지권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대지권은 어디 있어요? 대지권 등록도 있겠죠? 이건 안 해오도 안 틀리겠죠? 만약에 공유주의연본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봐서 답이 나왔는데 이걸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틀리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 내년에 보라고 하는가 보다 조상님이 본인을 탓하지 말아 조상이 그래 조상이 그러니까 내가 왜 키가 내가 잡고 싶어서 작아요 우리 엄마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내 탓을 하면 안 돼 그냥 떨어지면 아 조상님이 그 머리 수준이 높으나 안 내놓은 거나 조상님 탓을 하시고 절대 그냥 안 해오도 이건 뭐예요? 이거는 대지권 높이에 있는 거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아니게요 근데 이거는 지금 기호 외워야 된다 이거는 이게 건물 만약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도 그런데 이걸 건물 번호로 바꿔놨어 헷갈리지 말라니까 건물 번호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 등기부에 있어 등기부에 그러니까 건물 명칭이니까 대지지치 대지지치 명칭이 어디에 있는다고 대지권에 지치 지치 대지권은 뭐예요? 대지권은 건물 명칭이다 자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278페이지 맨 아래 거기 대지권 높이 등록사항 중에서 거기 3번 동그라미 대지권 뭐라고? 비율 동그라미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거기 4번의 건물 명칭 있죠? 뭘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건물 번호가 아니라 뭐라고? 건물 명칭이다 건물 번호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전율 부분의 건물 표시 동그라미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뭐하고 뭐하고 건물 명칭 전율 부분의 건물 표시 그 다음에 뭐예요? 대지권 비율 이 세 가지만 이 세 가지가 뭐하고 들린 거예요? 지금 이 공유지연명부하고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것만 기억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도 임화도 중요해요 이번에 올해도 또 나오니까 자 의의는 뭐라고 되었냐면 토지대장과 임화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도록 도면으로 표시한 공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에 지적도 임화도의 축적에서 지적도의 법이 정한 축적은 지적도니까 지니까 그 다음에 지담에 치 있으니까 7 7개가 있어요 7개 그래서 몇 개부터 500분의 1부터 시작해서 몇 개까지 있다는 게 6천분의 1까지 자 7개의 축적이 있다 7개의 축적 그 다음에 임화도는 당연히 뭐예요? 임화도니까 임화도는 뭐예요? 임화도니까 2니까 뭐예요? 축적이 몇 개예요 이거? 두 개만 있다 두 개만 그래서 삼천과 육천만 두 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적도는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나라는 도시가 많아요? 농촌이 많아요? 농촌이 많아 세종시 산다고 도시가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농촌이 많다니까 지금 여기 세종시 아침에 차 타고 들어오다 보면 아직도 막 전다 배달치니까 아직도 지금 타워 세워놓고 건물 나 이거 언제 끝날지 나 되게 궁금해 지금 이거 나 죽으면 끝날지 지금 아니 세종시가 언제 완성되는지 계속 지금 뭐예요? 계속 공사하는 거 보면 도시가 많아요 도시가 도시가 많아갖고 아 또 농촌이 많아갖고 나 이분 때문에 아주 전염되고 있다 지금 농촌이 많아갖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축적이 1,200분의 1이야 얼마를 많이 쓴다고 1,200분의 1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임야도는 축적이 2개인데 1,000분의 1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도는 축적을 7개 쓰다 보니까 500과 600까지는 면적이 0.1이라 그랬죠? 얼마라고? 0.1제곱미터예요 그래서 항상 축적 변경은 어디서만 하는 거예요 지적도에서만 한다 왜? 1제곱미터를 어디로 바꿔야 되니까 0.1로 바꿔서 면적의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거기 도각선 등록상 나오죠? 이 도각선도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도각선도 이 등록상에 들어가야 되니까 도각선은 좀 이따 다시 보고 4번 등록상을 골 별표해 두시고 자 그 내용을 중요하니까 자 280페이지 4번 등록상 별표합니다 자 그러면 281페이지 거기 지적도 모양이 나오죠? 지적도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적도 뭘 보여야 되면 지적도는 뭐예요? 이렇게 뭐가 있어요? 네모나케 십자가 모양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금도라 합니다 세금도 자 그러면 도자를 빼고 세긴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세긴이 뭐냐면 우리가 세긴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뭐예요? 이 공식법은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민법이나 공법은 여기다 뭐예요? 여러분 단원을 알라고 여기다 뭐예요? 거기다 뭐 붙여놓죠? 우리가 이거 세긴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십자가 그림이니까 뭐라고 얘기한다? 세금도라 한다니 이게 차질색자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뭐예요? 토지를 쉽게 찾게 하는 표라가 세금도라 근데 이게 왜 모양이 이렇게 나타났냐면 이 대한민국 뭐예요? 대한민국 전국 방관 곳곳에 자 38도선과 125도, 127도, 129도가 만나는 뭐예요? 가상원점에 자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자 이 위선과 경선에다가 긴 점을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뭘 작성했어요? 이거 도면을 작성했다는 점 그러면 하나에 뭐가 있으면 하나에 도면이 있으면 뭐예요? 위, 아래, 좌우에 도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예요? 여기가 번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번호예요? 도면번호예요 도면번호 그러면 이 도면번호라고 하는 것은 자 만약에 거기 몇 페이지에 281페이지에 거기 뭐예요? 옆에 그 도면에 그 중간에 뭐라고 써 2, 9, 6, 11, 10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6, 9, 11, 10 그렇게 6, 9, 11, 20 자 6 6 뭐라고 9, 11, 20 이렇게 해서놨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내 땅이 내 땅이 뭐예요? 내 땅이 도면번호가 몇 번이라는 게 이거 9번이고 지번이 뭐예요? 14하고 뭐예요? 지목이 만약에 전이라는 토지를 찾고 싶다니게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도면번호가 중간번호가 9번이라 돼있죠? 그걸 찾아가라니 이걸 찾아가라니 그럼 만약에 도면번호가 뭐예요? 도면번호가 이 도면번호가 2번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이걸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도면은 항상 뭐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위아래가 다 있으니까 위쪽이 위쪽이 중간으로 된 걸 찾아가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어디에는 도면에는 색인도가 있는데 이 색인도는 뭐예요? 자 그 토지대장에 아니면 뭐예요? 임야대장에 자 찾고자 하는 토지를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자 뭐예요? 이 도면번호를 기재해 놓은 도면이다 라고 색인도예요 그러면 이 색인도 바로 옆에 무슨 무슨 구원에서 무슨 무슨 면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행정구역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지족도라고 쓰여있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족도의 제목이나 뭐예요? 명칭이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제명이라고 얘기한다 제명이라고 그 다음에 몇 장 뭐예요? 매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축척이 얼마라고 1200번에 일하고 축척이 있다 아니죠? 축척하면 축도장이라고 했죠? 축척은 어디하고 이 대장에도 뭐가 있고 대장에도 축척이 있고 어디에도 도면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축척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네모나게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걸 도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도각선이 다 아니예요 도각선 이 도각선이라고 한 것은 지족도나 이면에 도면의 외곽선이다 아니죠? 그러면 이 선은 뭐예요? 이 선은 이 선이니까 위선이고 이 선은 뭐예요? 이 경선이다 경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도면을 도면을 내가 뭐예요? 내가 이 지족도나 이면에 도면을 이렇게 이렇게 엎드려서 보든 누워서 보든 옆으로 보든 항상 뭐예요? 이 선이 무슨 선이니까 위선이니까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이게 동쪽이고 서쪽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토지가 있죠? 그럼 맨 위에 뭐라고 하냐면 십사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이라고 쓰여있죠 십사전이라고 그럼 이 십사가 뭐냐면 이게 바로 뭐예요? 지번이고 전이 뭐라고 이게? 지목이고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는 이 어디에도 이 도면에도 뭐예요? 소재하고 지번은 공통이다 소재하고 뭐라고? 지번은 공통이다 소지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선이 뭐냐면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경계다 아니요 경계 그래서 어디에는 이 도면에는 뭐가 있고 소재 지번 색인도 지목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축척 도각성 경계 있죠? 이런 게 등록되어 있다 아니요 이런 게 그러면 만약에 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도면을 들고 있어요 친구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니 토지 어느 쪽에 있냐고 물어보죠 그럼 내 토지가 뭐예요? 내 토지가 뭐니까 지번이 뭐라고? 십사고 지목이 전이니까 지금 이 도면상의 위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죠? 동사람 보면 어디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다니까 북쪽에 어디 있다고 북쪽에 그래서 이 도각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의 전개방위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 위치를 파악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위치 파악 그게 도각선이야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거기 282페이지 보시면 위가 뭐라고 임야도입니다 그 임야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안에 들여다보면 아 그 오른쪽에 보면 임야도는 뭐예요? 산일임이라고 했죠? 지번일자라고 지번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산자가 없었으면 산자가 그래서 딱 들여다봐서 지번 아랍의 숫자 앞에 뭐가 붙은 것은 산자가 다 붙은 건 뭐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임야도장 임야대장이란 임야도다 라고 보시면 그렇죠? 근데 임야대장은 필지가 하나만 등록된 거고 임야도에는 뭐예요? 필지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지옥도인데 안에 들여다보면 다 지목이 뭐예요? 대조태 땅값이 싼 거에요? 비싼 거에요 이거 비싸다는 게요 이게 세종시같이 도시개발사업을 마친 이런 도시 자 도시 다닐게요 상가라든가 주택지단이 그러면 거기 이제 이렇게 자 똑같이 이렇게 뭐예요? 축척이 자 이렇게 세긴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무슨 무슨 시죠? 어 시다니 무슨 시 무슨 군 그리고 자 지족도라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지족도 끝에 뭐예요? 뭐라고 자폐라고 되어있죠? 이게 재작년에 뭐예요? 재작년에 이걸 뭐예요? 이걸 문자 글자로 경계점 자폐로 수반하는 지역의 지족도에는 지족도라는 뭐예요? 제명 제명 뭐예요? 앞에 자폐라고 쓴다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앞에 쓰는 거예요? 끝에 쓰는 거예요? 뒤에 쓰는 거죠? 한 글자를 바꿨어요 한 글자 근데 요즘은 또 작년에는 두 글자를 바꿨어요 두 글자 뭘 두 글자 바꿨냐면 자 경계점 자폐로 수반 지역의 지족도인데 뭐라고 임야도라고 나왔어요 뭐라 나왔다고 임야도라고 나왔다는 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추세가 뭐냐면 전에는 한 글자만 바꾸죠? 근데 작년에는 몇 글자 바꾸었으니까 두 글자 바꾸죠? 요번에 만약에 떨어지면 내년에 시험 볼 때는 몇 글자 바꾸겠어요? 이제 세 글자 바꿔요 그러니까 빨리 쉬울 때 그러니까 그 결본대장을 지본대장이라고 그러고 작년 시험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뭐라고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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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뭐라고 고쳐놨어요? 경계점 자폐등록부라고 고쳐놨어요 두 글자 고쳤죠? 그게 작년 시험 문제 그럴 테니까 깊이를 요하는 게 아니에요 딱 글자를 뭐라고 한 글자 아니면 몇 글자만 두 글자만 고쳐서 그렇게 시험 문제 내니까 그걸 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해점서 말인지 표정을 조금만 밝게 하시고 그렇게 아무리 표정을 찍으려도 문제는 바뀌지 않아 문제 바뀌지 않으니까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라면 밝게 웃으면서 왜? 공인중에서 공부해서 피부가 이렇게 주름사 생겨서 평생을 감아 여기다 내천차 그려서 이러고 다니지 마시고 펴 펴 어차피 펴갖고 그냥 그냥 살아야지 뭘 그걸 그거 갖고 신경 쓸 거 없어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지적도 뒤에 뭐라고 자폐라고 쓰고 축적이 얼마라고 500분의 1단이죠 그 다음에 뭘 그리고 도학선 그리고 이 도학선 그리는데 이 안에 뭐예요 이 안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 거기 중간에 동그라미 보이죠? 이게 바로 기준점의 기준점 그래서 우리가 삼각점 이렇게 뭐예요 삼각점 밑 삼각점이 뭐예요 기준점이 뭐라고 기준점이 뭐예요 뭐가 나오면 위치라고 하는 단어 이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바로 뭐라고 아 도면에만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는 게 이게 뭐라고 삼각점이 뭐예요 위치단이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자 시험에 딱 한 번 나왔긴 나왔는데 다시는 안 나오겠지만 이게 이렇게 십자가로 돼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삼각점이에요 그 다음에 막 칠해도 시커맣게 돼 있으면 이게 보조점이에요 근데 당연히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은 좀 깨끗해야 되죠 도시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이 원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깨끗하죠 그래서 이 깨끗한 게 도시 이게 도시 도군점이에요 도군점 도군점인데 그거 외울 거 없고 이게 바로 뭐라고 삼각점이 기준점의 위치단 기준점이 있지 그 다음에 지금 4만원 돼서 안 쓰지만 뭐라고 건축물 및 자 이렇게 건축물 및 뭐예요 건축물 및 자 그 다음에 구조물에 있죠 구조물에 구조물의 위치 하여튼 뒤에 무슨 단어로 끝나면 위치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면 어디에만 있는 거다 도면에만 있는 거다 라고 외치면 돼요 하여튼 삼각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 삼각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 위치나면 도면에만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토지가 있을 때 여기 뭐예요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이 경계점이 있죠 이 경계점 간에 이 경계점과 경계점 간에 이 거리를 써놨어요 자 그래서 거리 써놨는데 거기 얼마 25m 몇 cm 라고 10cm 라고 써있죠 25m 10cm 라고 돼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25m 몇 cm 라고 25m 이런 식으로 자 25m 몇 cm 라고 돼있어 이거 10cm 써있죠 거기 또 여기다 25m 몇 cm 10cm 라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얼마라고 자 18점 뭐라고 28이죠 그게 18m 28cm 그거 안 보이면 시험볼 시험볼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이죠 그거 18m 뭐라고 18m 뭐예요 28cm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경계점 간의 거리 그러니까 이 토지는 뭐예요 땅값이 뭐하니까 비싸니까 이 땅 하나하나마다 다 뭐가 필요해요 이거 하나하나마다 이 땅 하나하나마다 다 뭐예요 면적을 정밀하게 산출해갖고 왜 25m 25m 10cm 곱하기 뭐예요 18m 28cm 하게 되면 어디까지 이 소점 아래까지 면적을 뭐예요 산출할 수 있겠죠 0.1까지 면적이 산출이 가능하다 니게요 그러니까 국가는 뭘 많이 걷기 위해서 세금 많이 걷으려고 자 이렇게 필지 하나하나마다 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만드는데 이걸 어디서 만드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자 뭘 작성한다는지 이런 경계점을 이런 경계점을 뭐예요 자 뭐라고 x나 y축 있죠 좌표로 뭐예요 좌표로 이렇게 자 이런 경계점을 좌표로 뭐해놓은 좌표로 등록해놓은 뭐가 있다니 이거 장부가 있다 경계점 좌표높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계점 좌표높이 뭐예요 토지 하나마다 다 뭘 작성해야 돼요 경계점 좌표높을 다 하나씩 다 작성한다는지 이 지적되어 있는 모든 토지는 토지 하나하나마다 나 뭘 작성한다고 경계점 좌표높을 작성한다는지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어디에 거기 28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경계점 좌표높이 있죠 경계점 좌표높이 있으면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고유번호 있죠 왜 몇 필지니까 한 필지니까 그렇죠 그럼 이 한 필지니까 뭐가 있으면 고유번호가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장벌호도 있어야 되겠죠 한 필지니까 그러면 여기 소재의 집원 있고 밑에 부호도 있죠 부호도 그리고 부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경계점이 몇 개 있어요 이거 자 경계점이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여섯 개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토지들은 경계점이 다 네 개씩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개 뭐예요 이렇게 부호도 그리고 자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뭐예요 부호 붙이고 1번에 x좌표와 y좌표 2번에 x와 y좌표 3번에 x와 y좌표 4번에 x와 y좌표 이렇게 좌표를 구한다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면 보통 우리가 뭐예요 자 예컨대 함수에서 yi x축이 있죠 이게 0과 0이라는 게요 그죠 그러면 이 좌표라는 게 좌표라는 게 이 수학을 군사적으로 이용해 왔고 자 이 미국에서는 미군들이 많이 뭐예요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디 이렇게 비행기 폭격하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특공대 보내죠 걔네들이 고립되면 걔네들이 뭐예요 미국 정부에 미국 적에다 군사적에다 뭐예요 항공모음에 뭘 보내요 자기가 있는 좌표를 보내요 우선으로 그러면 그 항공모음에는 또 특공대 들이 뭐예요 그 사람을 뭐예요 구하러 가지 왜 그 세계적인 약속이니까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영국 그린스 천부대가 이게 뭐예요 0도니까 이게 바로 경선이죠 이게 y축이고 위선이 x축이니까 그러면 이게 원점이 영광이면 자 내가 어느 지점이 이 지점이 있다 이렇게 치면 이 지점은 어느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갔으니까 이게 4죠 y축 방향으로 뭐예요 네 칸이죠 이건 네 칸이고 세 칸이면 이 거리는 뭐예요 4에서 3배면 뭐라고 1위 단점 그럼 이걸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대한민국은 자 이 38도선 있죠 이 38도선하고 이 127도를 뭐예요 이걸 중보원점으로 해서 이 원점을 수학처럼 0과 0으로 하는게 아니라 x방향으로 얼마 20만 y방향으로 얼마 이거 50만이에요 그러면 이 거리에서 여기까지 남해안까지 있죠 여기까지 거리가 50만 메타예요 50만 메타 그러면 50만 50만 메타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뭐예요 자 예컨대 1키로가 1000메타니까 1000메타니까 뭐예요 얼마라는 얘기하니까 500킬로메타 얘기해요 500킬로메타 그럼 우리가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얼마죠 어 그죠 400얼마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50만이라는 게요 그럼 이 원점을 해갖고 뭐예요 이 필지 하나마다 땅값이 비슷한 필지를 이 필지 하나 이 자표를 뭐예요 자표를 어디에서 원점에서 이 수치 갖고 구한다는 수치 갖고 수치를 구해서 만약에 이 거리가 y y방향의 거리라면 이 큰 구해서 작은 걸 빼서 여기가 25m 10cm라고 쓰고 이 거리가 x방향이라면 2번 3번에서 2번을 빼서 이거 18m 28cm라고 써갖고 여기서 계산을 해서 등록을 얻다 한다는 얘기니까 축초기 500분의 1 도메에만 등록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경계점 간의 거리는 유일하게 어디만 등록되어 있다 축초기 어디에만 500분의 1만 등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뭐예요 시험 문제도 경계점 간의 고도 경계점 간의 뭐예요 위치 경계점 간의 거리 그렇게 시험이 나온 거예요 경계점 간에는 맨 끝에 무릎 끝나야 돼요 거리다 거리 고도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뭐예요 거리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다시 책을 보시면 몇 페이지에 거기 280페이지에 4번 등록상 별표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소재지번은 공통이고 그 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묵도장이고 경계는 경도고 색인도 있죠 그 다음에 도면에 제목과 뭐예요 축척 있고 축도장 거기 7번에 도각선과 그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는 뭐냐 하게 되면 거기 밑에 그 도면을 281페이지 도면을 다시 보면 그 위가 얼마나 됐어요 249,400이죠 어 249,400 이렇게 여기가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딱 한번뿐이 안 나왔으니까 뭘 그냥 이해해먹지 참고로 여기 얼마나 됐다고 24만 뭐예요 9,400으로 됐죠 이 아래가 얼마예요 249,000이에요 9,000이에요 자 9,00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라고 114,500이에요 여기 얼마라고 114,000이에요 이렇게 4,000이죠 이게 뭐냐 이게 자폐야 그러면 이 원점에서 이 원점에서 이 원점에서 뭐예요 이 원점에서 이 도면의 뭐예요 도면의 자폐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점에서의 자폐야 자폐야 자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점이 얼마로 시작하니까 잡으세요 자 실패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지금 뭐예요 여기 지금 여기 하나의 도면이라면 이게 X방향으로 4칸 같죠 여기다 쓰는 게 4칸이 이거야 4칸 여기 4라고 쓰죠 요게 무슨 방향이라는 게 요게 이 X방향 쪽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요게 이 도면이 이 Y쪽으로 하나 둘 셋 넷니까 여기다 이렇게 위에다 쓰죠 이게 뭐라고 요게 바로 Y방향 쪽으로 쓴 거 아니게요 그러면 첫 출발이 여기가 이제 얼마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첫 출발이 여기가 지금 50만이죠 이게 50만이잖아요 이거 Y축이 네 Y축이 50만이죠 그럼 Y축이 50만이면 자 이 도면은 24만 9천3 이 도면은 뭐예요 여기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위치가 빨갱이지 신고한다 이 위로 올라오면 빨갱이지 어떻게 위로 올라가 내려와야지 요새 간첩신고가 어디다 하는 거지 1, 2, 3인가 밑으로 내려와야지 이게 50만이면 이게 40만 30만 이렇게 내려와야지 위로 올라가면 안 되지 물론 살아가면서 위를 보고 사는 건 좋아 좋은데 우리가 아래로도 임하고 그래야지 아래 임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만이라 하면 이 위치가 어디로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내려오면 요정도 내려온 거야 그러면 이 출발이 지금 뭐예요 출발이 여기가 지금 X방향은 11만 4천 5백이니까 여기가 얼마로 했어요 20만이라 했죠 여기가 20만 X방향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하면 21만 22만 되고 이쪽으로 하면 뭐예요 19만 18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위치가 여기서 이 정도 되면 여기 여기 하면 예컨대 만약에 무슨 논산 강경 있죠 그래서 옛날에 동학 운동할 때 그때 이 마을 있죠 뭐예요 무슨 마을이라고 거기 거기에 있죠 거기에 거기에 그 동학 그쪽 강경이나 어디 있죠 우금치 마을 우금치 고개라고 하는데 그쪽이니까 이걸 전문가들이 보면 이 뭐예요 좌표를 보게 되면 이게 위치가 어딘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옛날에 10세 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지금 한 번 나왔어요 이 도면상의 면적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 11만 4천 5백에서 4천 빼면 뭐야 이게 얼마고 이게 이게 500 정도 되고 이 마주보는 거 빼면 24만 9천 4백에서 9천을 빼면 이게 얼마 이게 400이니까 5사 20에서 이게 전체 면적이 20만이다 이게 문제 나왔어요 그 이 문제 낸 사람은 지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 그다음부터 안 내 이 내면 또 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손님이 와서 한 10년 만에 한 번 딱 한 번 이런 사람이 하나씩 있어 와서 도면 보여주고 공인중개사 사장님 이게 뭐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딱 한 명씩 있어 거기 있어 그러면 친절하게 아 이건 원정과의 거리다 지옥을 좌표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줘 아니게요 괜히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거기 소금 뿌려가면서 너 안 와도 장사 잘 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8번 있죠 8번이 중의 달 있죠 거기 좌표에서 개선된 경계점과의 거리 동그라미 거리 거리 동그라미 치시고 어디에 한정하는 거예요 지금 경계점 좌표등록부 지역의 하나 단위 하나 단위 그거 써놓으세요 거기 저 옆에다가 축적이 얼마라고 500분이라고 그 다음에 9번은 뭐예요 맨 뒤에 뭐예요 삼각점의 위치 동그라미 위치 10번도 뭐라고 위치 나오죠 위치 자 11번을 보면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재작년 작년하고 재작년 시험 계속 나왔죠 뭐가 나왔냐면 작년에 나온 것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에 지족도 동그라미 작년에 임야도 나왔어요 재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도면의 제멍 끝에 동그라미 재작년에는 앞에라고 나왔죠 그게 계속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임야도가 아니라 뭐라고 지족도다 끝이 아니라 뭐라고 앞이 아니라 뭐예요 끝이다 앞이 아니라 끝이다 그 다음에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하지 못하고 측량할 수 없다 이럴 수 있죠 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어디 이 도면 있죠 맨 밑에 282페이지 도면 밑에 보면 뭐라 써 있어요 이 도면에 의해서 뭐하지 못한다고 측량하지 못한다 이 도면 갖고 측량하지 말란네 이 지역은 잡혀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좀 이따 다시 보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고위까지만 보면 되겠죠 고위까지만 보면 되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거기 283페이지 문제를 보면 지족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만 날든 거 지족도 임야도에 뭐라고 등록사항으로만 날든 거 하게 되면 일단 345번은 답이 아니에요 왜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중간에 고위 번호 4번에 맨 끝에 뭐라고 고위 번호 5번에 중간에 고위 번호 있죠 고도렷다 그랬으니까 고위 번호는 도면에 없는 거예요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런데 1번에 건물 번호 보이죠 건물 번호는 어디에만 있다 그랬어요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 그러니까 지금 답이 2번이라니까 그런 걸 눈치채야 돼요 그냥 이 자체를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틀린 답으로 나오는 걸 잘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남도 나오면 답이다 건물 번호 나오면 뭐예요 지족에서 건물 번호 나오면 안 되지 건물 번호 어디에 있어요 등기부에 있으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 걸 눈치채고 편법적인 거 그런 걸 잘 배워서 찍어서 맞아야지 항상 뭐예요 정통으로 왜 양만도 아니면서 정통을 자꾸만 찾아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외워서 붙기만 하면 되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뭐 나오면 건물 번호 나오면 뭐예요 등기부에 있는 거니까 답이다 아니게요 그래서 항상 2번에 지번 소대 지번 공통 경계 거기 위치 위치 나오죠 위치 위치 나오면 어디에 있는 거니까 도면에 있는 거니까 몇 번이 답이라는 얘기니까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런 걸 답으로 이렇게 이런 놈들은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렇게 답으로 내는구나 이걸 한번 생각씩 하라니까 생각씩 자 그 다음에 그 경계점 좌표눅부는 의의는 뭐예요 의의는 저기 경계점 좌표눅부란 각 뭐예요 필치로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종행선의 좌표로 등록하신다 그랬죠 그 의미는 뭐냐면 평면 이렇게 뭐라고 평면 직각 자 이렇게 평면 평면 뭐라고 직각 평면 직각 있죠 직각 뭐라고 종선과 행선의 뭐예요 이 교체된 이 y하고 x축의 뭐예요 이게 좌표라는 얘기죠 좌표 자 이렇게 등록 공시했다 자 성격 줄 치세요 자 대장의 대장과 도면의 중간적인 성격이다 말을 바꾸면 뭐예요 대장 형식은 생겨먹은 형식은 뭐예요 1필지니까 대장 형식을 갖고 있고 그 안에 뭐라고 좌표를 뭐예요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니까 도면의 내용을 취하고 있다니까 자 장점 줄 치세요 1번 자 정밀성이 높다 정밀성 위에다 쓰세요 어디까지 1cm까지 몇 cm까지 1cm까지 거리를 산출하니까 면적을 0.1까지 할 수 있다는 점 근데 동그라미 쌍가루 2번 자 그러나 줄 치세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단점 자 근데 거기 따라서 줄 치세요 안내 역할하는 지적도와 대장을 함께 비치한다 무슨 얘기예요 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아무리 쳐다봐도 토지의 형상을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어디 이렇게 지적도 있죠 경계가 표시되어 있는 이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다 여기를 아무리 봐도 소재의 지번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표는 있을 때 지목하고 뭐예요 소유자 면적이 없기 때문에 토지 대장을 함께 비치한다 토지 대장을 함께 비치한다 그런 얘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작성은 뭐예요 작성은 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니까 여기 쌍가리 1번에 줄세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뭐 아니라고 전국적으로 작성은 아니다 그 다음에 쌍가리 1번 의무적인 작성 지역은 뭐예요 이렇게 세종시처럼 도시개발 사업 있죠 도시개발 사업을 작성하는데 도시개발 사업 밑에 지적확정 측량 동그라미 하여튼 지적확정 측량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자 어디라고 이게 도시개발 사업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세게 외울 거 없어요 그냥 도시지역에서 작성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리 3번을 줄셔보시면 경계점 좌표 높을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 토지의 경계 결정 경계 설정과 이 지표면상의 보고는 이 좌표에 의한다고 스위치 좌표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와서 자 거기 오른쪽에 문제가 있지만 좌표 및 뭐예요 도면에 의한다든가 곡선에 의한다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여기 지금 뭐예요 이 도면 갖고 측량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와서 이 지역의 경계를 결정하거나 보거나 하는 것은 축축의 500분의 1은 지족도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틀린다는 게요 이 뭐 갖고 한다고 좌표 갖고 하는 거지 도면 갖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5번에 5번에 뭐예요 등록사항 중에 그 소재지 번호는 공통이고 좌표 동그라미 쌍 가려서 한 번 좌표 고위 번호 있죠 자 고위 번호 장번호 따라 붙죠 그 다음에 부어부어도 동그라미 부어부어도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좌표하고 뭐예요 부어부어드만 보시고 오른쪽 보시면 문제가 뭐예요 오른거를 했죠 오른거를 했는데 뭐라고 그 전국적으로 작성한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2번은 뭐예요 일반이 쉽게 알아요 일반은 어려워요 지금 어렵죠 그 3번이 답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작성 비치해야 되니까 그 4번을 보시면 아까 경계층 좌표 높은 토지대장하고 지속도 함께 비치하죠 절대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 소유자 면적은 없지 이 소유자 면적은 어디에 있는 거니까 대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함께 비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5번은 이 지역의 토지를 경계결정과 복원은 뭐예요 뭐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좌표 갖고 하는 거예요 좌표 갖고 거기 경계점을 잇는 직선이 있죠 도면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져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올해 이번 시험에 뭐하고 뭐가 시험이 나오니까 여기 지금 공부를 쭉 보여줬죠 뭐가 시험이 나오니까 이 대장하고 뭐예요 대장하고 뭐가 이게 도면 있죠 이 도면 중에서 뭐에 관련돼서 500분의 1에 관련돼서 나오니까 이 두 가지는 보잖아요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자 좀 시작하겠습니다